저는 건강하고 잘 지내고 바쁘게 살고 여전히 피곤하고 저는 잘 삽니다. 아니 얼마나 더 필요한 거야. 그냥 해줬는데. 이렇다 그냥. 이러다가 씻는 것도 궁금해 하겠어. 어차피 자기 전에 다 지우고 잘 거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걷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난 놀고 싶은데 안돼. 난 진짜 놀고 싶었거든. 재밌게 놀자. 꼭 성공하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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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